평오일 민속시장, 세배인 18배의 행복, 38북평양입니다. 3마리? 네. 싸죠. 싼거야. 저도 손님 온다고 그래. 조용하고 있어. 2만원이요. 알은다. 사줄까요? 2만원 줘. 이야, 오늘 완전 대목날입니다. 대게 5만원. 4마리 5만원 싸죠. 대게 5만원. doświad. насколько ça? 드셔. 따뜻하네. 봄날이네. 매일 오크바라. 장치, 양리, 30만원. 1만원이라고 써imo. 1만원. 1만원, 2만원, 3만원. 1만원, 3만원. 3만원, 2만원. 조그맥 양미리 모징어 3마리 만원 열기에 동태는 얼마나 동태 아니 동태 열기 많이 남았다 동태 5마리 만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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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 arts 대구 두 마리 만원 양미리도루묵, 장치, 꼬룩지, 고등어 없는게 없네 기영이는 엄청 싸게 파시는데 대구 홍게 홍게는 얼마씩 가는거에요? 홍게 이거 얼마짜리 홍게? 2만원? 네 가만히 오세요 그래보면 이래봐요 사람 살도 찌르면 들어가지 사람 짤 찌르면 안들어가 맞다 마이파시고 영품군 아무래도 이렇게 잘랐어 영품은 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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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복 많이 가르셔 영품 세 복 많이 가르셔 세 마리 2만원 세 마리 2만원 이거 한손이 얼마야? 만원 짠건 오천원 나는 두손은 한손은 오천원 오천원, 만원 네 변함없는 가격입니다 네 상호가 어떻게 되요? 상호 상호 뭐라고 해야 돼요? 고등어 아줌마? 아 우리는 동생 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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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해원 수산? 어디? 동해? 여기 있어요 동해? 동해 동해 묵황 묵황에 있어요? 아니 공단 아 공단 아 동생 이거 한가지만 해서 아 이거 하나만 해서 공급하는구나 해원 수산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해 대박 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오늘 사람 엄청 많네 네 네 네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새해가 장날입니다 네 새해 새해 장날에 인산이네 북새통이네 북새통 길 여시오 문어집입니다 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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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굴 곤 곤 낙 낙 낙 낙지 한마리 얼마 낙지 낙지 옆에 3차 만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징어 대박 나시고 오징어 두마리 오늘 한마리 한마리 만원 오징어 세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날 좋네 오징어 오징어 한마리 만원 한마리 만원 다 가져갈게요 오늘 날 좋네 그죠? 날 좋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천천히 오세요 빨리 와 넘어져 이쁘다 오징어 양미리 와 양미리 좋다 가자 안녕하세요 오징어 엄청 크다 봄 ignora 새 봉번외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대박나서 Nakai 뭐가 두 마리 만원 endeavor 엄청 좋네 첫날입니다 두 마리 만원 경우 대박 이지만 오늘 하루 대박 나세요 고등어도 있네 산고등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거 얼마짜리에요? 이야 크다 한 마리 만원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새해 첫 장날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인산이내 북평장날 새해 첫 날 대박 나세요 오징 어떻게 해요? 만원입니다 한 마리? 오징 둘 다 아주 엄청 커요 5만원 어치 만원의 행복 다 가져가세요 오징어 진짜 크다 오징어 다 넓게 해주세요 오징어 다 넓게 해주세요 저거 너무 굵더라 우리가 굵더라고 탕골이시구나 두 번 안했어 두 번 해준다 우리가 탕골손님이세요 두 마리 만원 하더니 한 마리 만원 식가가니까 그나그나 다르죠 한 드러메 뒤돌아서 10천만원이에요 한 드러메 예 요전에는 24만원 오징어 내일 설 오늘 30큰술 금값이네 만원 하나 주세요 두 마리 한 마리 2만원씩 파면 한 마리 2만원이면 좀 그렇지 파는 사람도 힘들고 파는 사람도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네 뒤집어서 앞날이 깔고 워낙 불쌍니 맞아요 서울 찾으러 와가지고 막 사가지고 가니까네 그렇지 큰 차가 오늘 첫날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오늘 많이 안나오는데 저쪽 골목에 수삼을 끄어요 외모 그 다음은 마요phone 그 다음은 여러가지 나리를 따로 주세요 네 오징어 나 아 사라지 뭐 아 좋다 오징어 조약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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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징어 오징어를 가늘게 썰어 놓고 꼭 국수같이 보이네요 맛있게 보인다 섞어 놓고 하나 먹으면 되겠다 손님 오셨네 몇 마리 드려요? 한 마리 만원 한 마리 만원이에요 한 마리 만원이에요 물고 다니네 물고 다녀요 한 마리 만원 되겠습니다 엄청 좋아요 두 마리? 골라가세요 여기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 한 마리 만원 이야 크다 진짜 크다 뭐 한 마리 장국에 왔어요 한 마리 만원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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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만원은 실컷 먹네 실컷 먹어 실컷 먹어 엄청 커요 뭐 말라고요 오징어 1마리 만원 오징어 1마리 만원 오징어 1마리 만원 새해 첫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살살해 살살 장치가 진짜 크다 야 이거 뭘 벌려는거야 이건 아우구네 아우구네 아우게 말려 놓은구네 와 백과장 만원 만원에 힘 벌어 백과장 생골입니다 생골 들어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 안녕하십니까 대박났어요 감사합니다 지난작에 결척했더만 보니까 그죠 말이 안 좋았어요 예 할머니가 와있더라고요 많이 파세요 오늘 사람도 많이 나왔네 부산생물자반거동거 한손 만원 내겠습니다 대박났어요 새해 오랜만에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올라오기 힘들었네 저쪽 골목이 뭐야 기형이네 기형이네 저 반대편 골목이 끝에 계시데 나 몰랐는데 처음 만났는데 깜짝 놀랐네 양미리 물까지 갔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대박났어요 아버지는 장남이예요 아버지 좀 똑 닮았어 장남이예요 대학생이예요 호흡수산의 효자드님 호흡수산의 효자님입니다 물 한상자 5만원이에요 대박이네 생오징은 4마리 2만원 쌉니다 싸 유산 간거도 항상 만원 내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엄청난 이거 열기 이게 얼마짜리래요 열기 1만원이에요 열기니 저기 큰게 얼마에요 앉아줘 앉아줘 세 번 많이 받으시고 안녕하세요 열기 얼마장 물어보시네요 열기 2만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저거 여기 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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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새우 도로 가자미 대구 와 여기 살아있는 개이도 와 있네 대개 우와 대박이네 문어도 좋습니다 잘 파셨어요? 방송 봤어요? 방송 봤어? 홍보 많이 했는데 이야 저거 뭐야 알? 어마어마하네 여기도 이게 얼마예요? 만원입니다 만원 행복이 가득합니다 진짜 깜짝 2만원 4마리라고 2만원 4마리는 싸네 8마리라고 하면 4만원 8마리라고 하면 4만원 이야 진짜 좋다 엄청 크네 오징어 새우 대구알 오징어 양미리 5마리 조금씩 말라가지고 조금씩 말라가지고 바람이 이쁘게 말리시네 이제 얼마라구요? 2마리 2마리 아따 싸네 오징어 4마리 놓고 2만원짜리예요? 예 100마리만원 2마리만원 아아 2마리 그거 2마리 쏴주세요 나 마포